엄청나다, 엄청나다. 우와, 장난 아니다. 우와, 야호! 다 보이네, 다 보여.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왼쪽 방향을 보시면 이 덩글 너머가 바테말라입니다. 아, 멀고가 다 보이네. 저기 선불났다. 야자수가 없는 건 아닌데. 다 보이네, 다 보여. 독성님, 어떠세요? 왕이 된 느낌이에요. 마야맨묵의 왕이 된 느낌이에요. 왕이 딱 여기 서서 딱 시켜보다. 야, 저기 산불 났다, 가봐. 여기 다 했을 거 아니야. 앉아계세요, 왕처럼 우리가 이거 해드릴게요. 아, 울려. 여기 제 얘기 들려요? 진짜 울리네.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에코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. 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. 아, 진짜? 그런 것 같아. 약간 부터지도 뭔가 이렇게 울려 소리가. 어, 막 밑에 소리 울렸어요. 좋아요. 형민아. 형민아. 우와. 잘했어, 지금. 그래. 내 얘기 들려? 잘 들려요. 누구한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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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민이한테 얘기한 거야, 지금. 진짜 안 해주신 거야. 형민아. 형민아. 거짓말. 무전기 있지, 여기? 어? 혜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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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. 손 들어봐. 우와. 크게 들려요? 내라는데요, 또? 여기서 왕이 그렇게 크게 떠들 필요도 없었는데. 주명, 주명이 형 다 들었겠네. 얘들아, 뭐 하자. 바로. 이건 정말 신기하다. 혜영아. 내 말 들리면 웨이브 해봐. 웨이브. 여봐라. 저 산에 있는 고구마를 태우거라. 태우거라. 신비롭고 놀라운 마야 피라미드 위에서 부대 문명의 위대한 과거로 잠시 시간여행을 한 병만족. 이제 마야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전골 속 깊숙한 곳으로 떠날 때입니다. 아직도 건재하다는 마야 문명의 흔적. 벨리진 한부에 그 유구한 전통 생활 방식을 계승하며 살고 있는 마야의 후예들을 찾아 나섭니다.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? 영만족은 마야의 후예에게 수천 년과 쌓아온 마야 정글 생존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까요? 영만족은 마야죠. 웬 말이 이렇게 많아? 응? 진짜 말 많네. 진짜.. 엘로어우 영화 쓸 줄 알아? 이곳은 칼라반이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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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라반? 칼라반? 그래서? 택시? 감사합니다! 택시? 네! 택시! 택시? 네! 일단 가자는 말씀 같은데? 그렇습니다. 근데 살짝 마을 둘러봤는데 병만이 형 마을 같아! 다들 이렇게.. 와 나 못 봤어. 형이 제일 큰 거 사야죠. 아 쓰는 거야? 당연히 제일 큰 거 타야 될 거야.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이거 다 못 들어가. 오우. 오케이. 제발 한 번 해봐. 계속 이래. 아 나 못하는데? 점. 아. 오 이렇게 하세요 아 이거 좀 타야겠는데 이게 좀 큰 타고